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난 12월 19일에 실었던 학력평가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늘 해설강의 앞에 이런 말을 꼭 붙이거든요. 너무 고생했다고. 그러면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 저 그냥 찍고 잤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지. 어쨌든 내가 그 모의고사 시간표에 맞춰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1이니까 엉덩이를 붙여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이 꼭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신에 집중할 때예요. 이제 고1이잖아요. 그죠? 고1학년 친구도 이제 고2가 되는 친구들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계열별 과목들도 나눠줄 거고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더 하라고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내신에 신경 쓸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힘들거나 고민되는 게 있으면 찾아와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긍정연매를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볍게 총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내신 한국사를 아마 고1 때 보통 공부 많이 하니까 내신 한국사 봤으면은 뭐야 이랬을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정답을 들어볼까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반타작동도였고요. 신간회가 나왔죠? 한국광복군 초선 후기의 경제 백정운동과 고구려가 나왔는데 아니, 잠깐만. 고구려가 여기에 올라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더라.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에 조금 몰려있는 게 보이죠? 신간회 한국광복군 그리고 백정운동 전부 다 근현대사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 어려웠을까? 우리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갑시다. 1번입니다. 1번. 보통은 수능에서 1번 문제에 구신청철, 구석기, 신석기, 청등기, 철기시대를 물어보잖아. 근데 다른 국가들을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같이 보세요. 자, 가 국가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네. 장군총이 나왔어요. 광개토대왕 릉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나라야? 그냥 딱 이것만 봐도. 고구려입니다. 끝. 고구려잖아. 그럼 고구려는 내가 파악을 했을 거야. 그죠? 그럼 고구려를 밑에서 골라야겠죠. 골라봅시다. 1번. 원수부를 설치했다. 대한제국입니다. 2번.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이거는 조선의 성종이에요. 3번.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누가? 장수왕이. 고구려에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하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잖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이거는 고려입니다. 몽골이랑 싸울 때. 원나라랑 싸울 때. 대몽왕쟁기에. 5번.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어디가? 참 안타깝지만. 바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 갑시다. 가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가조약은 무슨 조약일까? 아니. 이곳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래요. 외교권을 박탈당했구나. 이 조약은 무슨 조약이야? 그러면. 을사능약이겠죠. 을사조약이라 불렸던 을사능약. 1번은 군대를 앞서여 고중과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강제로 을사능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뭘 설치했다?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정치를 시작했죠. 그때 들어왔던 초대통감 그 사람이 누구야? 이토 히로봄이야. 자, 정답 골라볼까? 정답은 1번입니다.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다음 2번. 산별초가 주식되었다. 산별초는 고려 때 대몽항쟁. 원나라에 반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3번. 삼선 개헌이 단행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보 때입니다. 박정희 정보 때 장기 독재를 위해서 삼선 개헌을 단행했고요. 4번. 이모군론이 발생했다. 조선 개항기 때 188이 구식군인들을 차별대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켰다. 5번. 육조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조선인데 태종이방원이나 아니면 세조가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왕들을 실시했다. 육조직계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문제 3번으로 갑시다. 3번. 다음 차례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자겸의 무리인 척중경. 아 이자겸 나왔다. 이자겸. 이자겸. 척중경이 뗄나무를 쌓아 동암문에 불을 붙이니 구간으로 불길을 번졌다. 임금이 남공으로 거처를 옮기니 최함이 국세를 받들고가 임금을 지켰다. 아 이자겸의 난이죠. 이자겸의 난. 고려 문벌귀족 직권기입니다. 다음. 승려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병사들로 하여금 석영을 방비하게 하였다. 아 석영천도 운동이구나. 그쵸. 묘청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석영천도 운동이라고 한다. 언제야. 문벌귀족 직권기. 여기 있죠. 고려 문벌귀족 직권기 때 문벌사회가 동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신라말 육두품의 동향입니다. 신라말 육두품. 아니 그건 신라하대잖아. 신라하대. 신라하대 때 육두품은 어떻게 됐는데? 반신라적이었죠? 에휴 신라 망했으면 좋겠다. 어? 차라리 신라가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 거야. 3번. 고려 전기. 아니 조선 전기 사화의 발생. 이 사화는 훈구와 사림이 싸운 거죠. 노알겹게. 결국엔 사림이 승리합니다. 4차례다. 무어갑자 김의 올사. 훈구가 사림을 팼거든요. 근데 사림이 승리했어요. 꼭 보시고. 4번. 조선 후기 탕평정치의 배경이다. 탕평정치론 조선 후기 때 영주와 정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관련 없고요. 5번. 일제강정치의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노동쟁의. 쟁의. 투쟁한다는 소리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 총파업을 기억하시면 돼요. 1920년대입니다. 정답은 2번. 문제 4번입니다. 더욱. 10.